그래서 바다가 모자를 두고 가버렸어요. 그래서 몬생이 사는 짜리 몽땅한 반바지 입고 몬생이 사는 데서 여기 제주도 가서 은희씨가 한다는 감옷 물감들이 있죠? 그걸 샀습니다. 과귀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 모자를 갖고 온다.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오기 전에 제가 청옥산 봉화에 있는 자연휴왕님이나 이런 데서 여러 사람들하고 자연을 함께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. 자연이라고 하면 통기타 소리죠? 통기타 소리 좀 내주세요. 통기타 소리죠? 통기타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좀 맑아지죠.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오늘 초청 전화를 받고는 흥쾌히 제가 왜 흥 할 때 이걸 이렇게 죽겠냐면 특히 갱장도 사람들이 흥쾌히 이런 발음이 안 돼서 흥쾌히 이렇게 발음합니다.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입을 잃었습니다. 흥쾌히 승낙을 하고 평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. 국립백두대가 수모부들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왔습니다. 왔는데 오니까 이 꽉 박힌 이 밀집된 공간이요. 그래서 자연이 아니고.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거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하다가 자 이제 여름도 막바지입니다. 일단 여러분 지나왔지만은 우리 캠프송이나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간 흥겨운 시간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맞습니다. 박수! 계속 칩니다. 자 이 바람이 키던 바람이 난장에 절오면 오는 인데 오시려만 저 바늘을 불러서 같이! 저 안인데 갑자기 이 바람이 키던 바람이 그 빛도 아름다운 빛나 사진낸 빛나 사진낸 빛나 더욱 아름다워라 다 같이! 이 바람이 이 바람이 이 바람이 바람이 이 바람이 이 바람이 그 빛도 아름다운 빛나 이 바람이 이 바람이 그 빛나 계속합니다! 이야 이 하이 이 바람이 이 바람이 바람이 이 바람이 마구 바라요 분도 바라요 보고 그대만인 척하는 내 사랑인데 둘, 셋, 넷 우리만의 영혼을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사랑은 아주 하나, 둘, 셋, 넷 자, 준비합시다 어느구나 어느 날 구연히 동물 속에 비춰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둘, 셋, 넷 세월아, 둘, 셋, 넷 세월아, 둘, 셋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이 딱 좋아 있네 연애하는, 연애하는 술 먹기 술 먹기 술 먹기 술 먹기 딱 좋은 날인데 바람 튀기 바람 튀기 바람 튀기 딱 좋은 날인데 누가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또 말구는 한번 해봅시다 자, 여러분들은 이제 봉화에 살지만 바람 가는다 생각하고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저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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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군이 짠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 밤이 또 망가고 잘 보니 안 돼 이처럼 그녀의 고개를 올려와요. 그녀의 고개를 올려와요. 그녀는 깜짝 놀라. 그녀는 깜짝 놀라. 내 품에 안 되겠지? 야! 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오세요. 자 왼손 딱. 뺑대가리 두 가지 꽉 잡습니다. 자 살모사 두 가지 꽉 잡아요. 여러분 살모사라고 하면 살자가 죽일 살자, 음이 못자 음이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살모사라고 하더라고요. 자 살모사 껍질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가미를 당기고 쫙 당깁니다. 자 다같이 살모사 껍질 벗겨 시작! 살모사 껍질 벗겨 자 둘 둘씩 옆에 있는 사람 무게 커져요. 빨리! 자 아 이거 빙거린다. 자 옆에 있는 사람 무게 들고 무게 들고 옆에 있는 사람 그녀의 무게 들고 자 그녀는 깜짝 놀라. 지금 다같이 흔들려 흔들려 그녀는 깜짝 그러면서 내 품에 안 되겠지? 둘이 껴아라요! 껴아라! 껴아라! 그 사람들은 껴아라! 자 특히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온 사람 시기 껴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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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품에 안 divine!!